tonight world 저aris 아 진짜 어우 제가 그렇게 가만한 하지는 저희 bershar문 Nim houses 한 4개 정도로 빼낼 수 있어요 ㅎㅎㅎㅎㅎ 너 넣으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나중에 진짜 뭐 우리도 이미 철진한 그 플렉스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그런거 플렉스 하면 큰일납니다 没事 저는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 쓸 돈을 어떤 데 쓸 수 있습니다 아 저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없는 겁니다 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면허 취소했을까 할 때는 cette lorsque시면рен sur 팬에 저는 면허를 딴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hi 가면 영화 좋아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플렉스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볼게요